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중앙일간지 실렸던 어떤 기자분의 창춘박물기를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춘은 과거에 만주국이 수도가 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동부, 사령부 아마 건물이 지금까지도 보관이 잘 돼 있는 모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허물지 않고 중국인으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불구하고 그런 만주계래국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중국 공상당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방문한 한 기자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걸 허물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내원들이 우리는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미래를 서성으로 삼는다. 그런 사자성어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하고 중국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일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탈모되어 나오는 그런 교훈인 산목 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그런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이런 교훈을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한 7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조금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 한일 그런 해담을 통해 가지고 대일천국권 자금은 우리가 상당 부분 받았고 그 당시에 아시아권의 대부분 국가들이 한 5억 달러 수준 정도로 미얀마라든지 필리핀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왔습니다. 뭐 미흡한 점이 있겠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협상에 임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은 내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본축적이 워낙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아서 도로도 닦고 배도 짓고 그 가운데 한 70% 정도가 지금의 포스코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그 끈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철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자동차라든지 조선 기계산업을 일으켜서 오늘날 한국이 이 정도의 생활수준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범한 여러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일본의 부품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도 이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국가를 제외하고 동양권 국가 가운데서는 산업화를 일찍부터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혜를 상당히 많은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성장 경험, 일본의 성장 모델, 일본의 각종 정책들 그리고 일본의 기술, 일본의 엔지니어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오늘날 LG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들이 대부분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우리가 과거를 좀 더 정리정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은 우리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그 미흡한 부분을 느끼시는 부분에 우리 자신이 보상을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결을 했으라도 한일 관계를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사과라든지 보상 같은 것이 따르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1960년대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조금 더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은 참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세상에 많은 그런 종족들이나 민족들이 있지만 밥을 먹을 때 별로 긴장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고 아마 중국 사람들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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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